가수 김광석씨가 돌연 숨졌습니다. 여자 문제로 고민을 해왔으며 김씨가 신변을 정리하지 못한 채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걔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. 저는 지금도 타산이라고 믿고 있어요. 99%까지는 취재하셨다는 말씀이세요? 1%가 틀네요. 죽음이나 어떻게 쭉 밝히든가 기자면 물려 퍼지는 그대 안성비수 그때부터 엄청 격하게 싸움을 했어요. 때로 눈물도 흐르겠지 그대 안성비수 그대 안성비수 그대 안성비수